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한능검 이것만 읽으면 반전은 맞는다. 현대사 네번째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대사는 정말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잘 안됩니다. 딴 이야기도 잠깐잠깐씩 세더라구요. 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 어디까지 했었지? 박정희가 1969년에 3선 개연을 하고 나서 1971년에 7대 대선에서 김대중하고 붙어가지고 대통령을 3번 해먹었다. 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렇게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 왜 1972년 대선 다음해에 왜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독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유신시절 사공화국이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그 12-12 사태 전두환 등장까지 해보도록 하구요. 안되면 사고가고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대략 1960년대 말부터 1979년까지의 일을 살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볼까요? 7대 대선이 있기 전에 대통령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3선 개연을 했죠. 1969년에. 화면에 보시는게 실제 헌법 조문입니다. 69조. 69조 3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안한다. 원래 뭐였지? 임기 4년에 한번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잖아. 그게 이제 저렇게 바뀐 겁니다. 세 번까지는 해먹을 수 있다. 그래서 3선 개연이에요. 만약에 한눈검 사료에 69조 3항에 나온다면 와 이거 1969년 7대 대선 전에 3선 개연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6차 개연입니다. 3선 개연. 이건 또 딴 얘긴데. 제가 그 좋아하는 멜로 영화 중에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이병헌하고 수혜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둘이서 그 대학교 농촌활동 농아리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수혜는 시골 처녀였고 이병헌은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었어. 이제 만났어. 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갑자기 막 시위대에 막 휩쓸리면서 둘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그 시위대가 3선 개연 반대운동을 하던 시위대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쓱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시위대가 외치는 것들 피켓 같은 걸 보면 3선 개연 반대라고 써있거든요. 아무튼 뭐 갑자기 같은 생각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 좋다 이거야. 대통령 세 번까지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잘 해보라 이거지. 그런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갑자기 대선 다음에인 1972년에 유신헌법 유신 독재가 시작되었냐 그걸 알아야죠.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3공화국을 잘 끌고 왔죠. 어떻게 끌고 왔지.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뭐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반공과 경제성장. 이 두 가지가 그 박정희 정권을 이끈 큰 두 가지 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공과 경제성장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그 3공화국 때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했죠. 경공업 이주 노동집약형 산업 뭐였지. 가발 의류 신발 뭐 이런 산업들 막 성장하고 수출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연평균 9%대 성장을 하고 수출이 20배가 늘고 국민 총생산도 늘어요. 2배가 3배가 늘어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곧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잘 살게 됐다는 거. 국민들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죠. 임금이 늘어납니다.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어떤 산업이었어. 노동집약형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었잖아. 노동집약형 산업. 값싼 노동자들 몸뚱아리 굴려가지고 산업을 일궈냈는데 더 이상 그게 힘들어. 왜 비싸졌어. 임금이. 그래서 1969년쯤에는 이 경공업 제품 수출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우죽수도 많이 생겨났죠. 수출 잘 되니까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돈이 있어 가지고 했겠나? 돈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외국에서 못 빌리면 국민에서도 많이 빌렸어요. 없으면 그냥 사채 가져다 쓰고 은행에서 못 빌리면 무분별하게 빌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빌린 돈 갚아야지. 상환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돈을 못 갚으면 못 갚아. 그래서 여기서 사채 빌려가지고 다른 데 갚고 돌려막기. 신용불량자들이 잘하는 거 있죠. 돌려막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돈하는 회사들이 줄줄줄 생겨. 결국에 1972년 8월 3일에 정부가 사채 동결 조치라는 걸 발표를 해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발동을 합니다. 야 기업들 사채 갚지마. 사채 갚지 말고 우리가 3년동안 동결 시켜줄게. 야 그리고 사채업자들 빚쟁이들 돈 받고 싶으면 니들이 빌려준 돈, 돈의 출처를 제시해. 증거를 내. 그래야 기업이 갚을 수 있어. 기업들한테 이런 특혜를 줍니다. 기업들을 살리려고. 이게 바로 8.3 조치에요. 그래서 한눈금 박정희 선택지에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8.3 사채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는 중요한 건 선택지를 외우는 거니까 박정희 선택지에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이 선택지가 박정희 시절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반공과 경제성장 중에서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반공도 흔들립니다.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다. 이승만 시절부터. 절대 우리 공산당은 진짜 우리의 주적이잖아. 그런데 이 흔들릴 것 같지 않던 반공조차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1968년에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유독 그렇게 도발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데탕트, 데탕트라고 하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데탕트는 프랑스어인데 긴장 완화, 휴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2차 대전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미국 대 소련,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미친듯이 싸웠잖아. 냉전, 골드워, 냉전이잖아. 서로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점점 바뀌는 거야 세상이. 바뀝니다. 갑자기 서독하고 일본 경제가 미친듯이 성장을 합니다. 거잡을 수 없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제3세계 세력들이 성장을 해. 그리고 중국하고 소련이 둘 다 공산주의인데 지들끼리 싸워.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핵무기를 만들어. 이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본주의, 공산주의 싸우는 시대가 아니야. 어떤 시대가 봤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야 우리 베트남전 철수 할 거야.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인 중국하고 외교할 거야. 그걸 뭐라고 해? 핑퐁 외교라고 하죠. 핑퐁 외교.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거야. 그리고 아시아 너네 일에 상관 안 할 거니까 스스로 방위도 하고 안전기구도 너희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고 좀 그렇게 해.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반공? 반공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우리가 계속 반공만 외치기가 참 거시기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의 절대 우방인 미국이 저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도 계속 반공 말공 그것만 외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평화 분위기를 우리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박정희가 남북 교류를 제의합니다. 어휴 이거 참 획기적이고 혁신적이죠.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아무튼 남북 교류를 제의해요. 그래서 야 우리 헤어졌던 그런 이상가족들도 좀 만나게 해보자. 그래서 19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 담당자들이 비밀에 만나서 회동하고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딱 발표를 해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의 3대 원칙이 들어가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남북 간간의 핫라인. 직동전환. 직동전환. 또 실제로 실물을 위해서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것도 만듭니다. 지금 제가 박정희 시절 통일 정책을 아주 짧게 이야기 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선택지로 또는 사료에 등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72년에 또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런 거 다 박정희 시절 통일 정책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박정희 통일은 3개만 외우면 돼요. 1차 남북 적십자회담 또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 이렇게 알면 끝입니다. 아무튼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금방이라도 막 통일될 것 같지. 그런데 하지만 우리 박정희 정권은 이런 통일 분위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종신집권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특별선언을 발표합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특별선언을 발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부터 유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땡땡땡 중략.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의 냉전시대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의 처에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땡땡땡 중략. 이에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 진영의 대동당면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일대 민족 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정당 정치활동을 중지시킨다거나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중지시킨다거나 비상국무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국민투표 붙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중략. 어때요? 이게 보니까 갑자기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을 중단시킵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헌법을 개정한대요.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죠.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잘못되었다는 건 누가 봐도 아시겠죠. 지금 헌법이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남북대화, 남북통일 이런 게 없으니까 대대적으로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일본 메이지 유신처럼 싹 바꿔야 된다. 그 유신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다 통일을 위한 거야. 국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72년에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절이 바로 박정희의 제4공화국 유신 시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유신헌법이 내용이 어떻길래 왜 사람들이 유신 독재라고 하는지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또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유신헌법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39조, 47조, 53조, 54조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게 39조, 47조를 좀 잘 봅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39조, 47조.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습니다. 어디에서 뽑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뽑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뭐라고 해서 6년으로 되어 있죠. 6년으로 드러났어. 그리고 중임제안, 연임제안 그 관련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주어집니다. 또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헌법위원장 임명권을 줍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긴급조치는 또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좀 전에 얘기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를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헌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 맘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법권을 장악한 겁니다. 대법원장, 대통령 맘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명해서. 사법권을 장악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장악하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게 독재라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6년에 중임 제안이 사라졌어요. 종신집권하겠다. 이 뜻이죠. 이런 걸 독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항하고 반항한다? 대통령이 긴급조치 발동해서 잡아가지고 대규모로 일어난다? 계엄용 선포해서 잡아가지고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대대적인 유신을 해야 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평화통일을 위한 유신적 헌법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한숨밖에 안 나와. 대대적으로 바꿔놓긴 했으니까 유신이 맞긴 맞아. 유신이 맞긴 맞는데 좋게 바뀌진 않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긴급조치, 기업력, 자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종신집권이 가능해졌어. 민주주의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진보냐 고수냐를 따질 때 저는 진보에 가깝지만 저는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보수 우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킨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공격을 하죠. 우리나라 경제성장 시켜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야.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성장의 그 엄청난 공 인정한다니까요. 1, 2차 또 3, 4차 경제개발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누가 그 공을 부정합니까?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유신 독재 또한 당당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70년대 긴급조치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럼 지금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경제성장만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시대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만 떠올린다니까요. 왜? 자유가 익숙해졌어. 긴 시간 동안. 지금이 우리들한테는 자유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 그 당시와 같은 통제가 뒷다른다? 여러분 바로 청와대 가서 그냥 다 엎어라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지금 한다고요? 안 되죠. 금지곡? 당시에 그 뭐야 누구 노래야? 김추장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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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가 맞나? 아무튼. 거짓말이야 뭐 하여튼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그 노래 금지곡입니다. 왜? 거짓말이야. 노래 가사가 불신을 조장한대. 지금 여러분 그 시대를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G.O.D.의 거짓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난 짬뽕. 그 노래 못 듣습니다. 금지곡이야. 거짓말이잖아. 빅뱅 거짓말. 암서 쏘리보다 네보다 거짓말. 그거. 다 금지곡이에요. 이거 불신을 조장하는 나쁜 가사들이니까. 또 다른 얘기 또 겁나게 해버리네.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1972년에 유신헌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냥. 야당을 비롯한 이런 국민들. 대학생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누가 읽어봐도 독재헌법이잖아. 그래서 반대운동을 합니다. 유신 반대. 유신헌법 철폐. 그럼 반대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냥 긴급조치 발동해가지고 잡아갑니다. 경영령 성포에서 잡아가고 남사전을 끌고 가서 간첩 만들고 고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 꾸며는 얘기 아니에요. 다 이제 증인들이 있었고 이미 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건들이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고. 김대중 납치사건 있고. 민청학년 사건 있고. 또 인혁당 사건. 다 유신 반대를.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죠. 다 유신 반대를 잠재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뭐라고 해요. 현대사회의 비극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론은 어떻게 해요. 언론. 언론도 똑같아요. 언론도 독재의 그런 사슬 아래 묶여왔습니다. 그 뭐야. 프레스 카드제라고 있어요. 프레스 카드제. 기자들한테 신분증을 정부가 발급을 해줍니다. 기사 잘 써주는 기자들만 기자야. 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언론들은 활동을 못합니다. 왜? 카드 안 주면 되니까. 신분증 안 주면 되니까. 취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1974년에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기자들 이렇게 탄압하면 안 된다. 자유로운 취재와 언론 활동을 보장해달라.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지. 동아일보 관련 기자들 다 해고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 해고당해요. 김대중 납치사건.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방송 있죠. 그 프로그램 꼬꼬무. 찾아보세요. 거기서 김대중 납치사건은 거기서 다뤘으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유신에 대항한 사건. 민청학년 사건. 민청학년 사건. 유신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용공조작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총 174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에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신헌법 반대운동입니다. 유신헌법 반대운동. 이 민청학년이라는 말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박정희 유신정권이 조작을 해요. 어떻게? 제일 쉬운 게 뭐야. 빨갱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청학년 학생들이 정보를 뒤엎어놓으려고 민중봉비를 개혁한 거다. 그리고 그 배후에 민혁당, 인민혁명당 재건의가 있다. 공산주의와 결탁해서 공산정권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받는 겁니다. 민혁당은 뭔 소리고 지금 뭔 소리 하는가 하도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민혁당 이야기를 또 잠깐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인민혁명당 사건이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한일협정. 1964년에 한참 그 한일협정 반대시위할 때 그때 터진 사건입니다. 아무튼 인민혁명당, 공산당이 사회전봉을 시도한다 해가지고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1964년이었으니까 1974년에 10년이 지난 지금 그 인민혁명당 재건이 인민혁명당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민청학년이 엮였고 그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다. 대략 뭐 이런 프레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잡힙니다. 많이 잡히고 180명이 구속이 돼요. 그리고 다들 막 징역 15년부터 해가지고 최소 징역 15년부터 사형까지 다양하게 구형이 됩니다. 결국엔 대법원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소를 기각을 해버립니다. 기각하죠.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되겠어? 안 되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기각된 지 18시간 만에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입니다 그냥. 이게 사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판결이 난 그날을 스위스 어떤 무슨 국제법학자회 그런 데서 우리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아주 개초팔린 일이죠. 아주 세계적으로다가 그냥 개초팔린 판결이었어요.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1995년쯤에 우리나라 판사들 한 300명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 바로 민청학년 관련 판결이었다.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청학년 재판 중에 병호사들이 잡혀갑니다. 세계 최초로. 재판 중에 병호사를 잡아다가 구속한 일이 세계 최초로 일어나요. 또 이 얘기도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일게요. 우리가 하는 건 선택지에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이런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이 조작은 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로 나오겠죠. 그리고 사로로는 뭐거나 방금 얘기한 이 민청학년과 인민혁명당 재건의 관련 그런 이야기들이 사로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들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뭘 꾸며내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려나? 아까 그거를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 유신혼법 제가 얘기를 하면서 유신혼법이 하는 선택지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를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그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략 이런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맞는 말이죠. 유신혼법에 관련된 말이죠. 그 다음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말도 맞죠. 그러니까 방금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말이야.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해. 그리고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거야. 결국은 대통령이 뽑는 겁니다. 세번째 국회 해선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되었다. 유신이란 말이 나와주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굉장히 고마운 선택지죠. 대략 뭐 이런 선택지들이 유신혼법과 관련된 선택지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게 정말 할 일이가 너무나 많은데 줄일게요. 줄이고. 이 정도로 하고 박정희 시절 있었던 일 하는 선택지나 새로 등장하는 것들을 몇 개만 더인지 알아보고 전두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도 있고 제가 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봤어요. 포항대철도 있고 또 뭐 민방위 창설 석유파도 뭐 등등 있습니다. 일단 그 광주 대단지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이 광주는 전라도 광주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에요. 경기도 광주.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 성남시에 속하는데 광주 대단지 사건. 그게 사료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1, 2차 경제개발로 나라가 살기 좋아졌어. 경제개발을 하면 뭐가 뒤따라니까 도시화가 뒤따라죠. 도시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경제개발에 맞는 그런 도시개발을 해야 돼. 그런데 비민가가 눈에 거슬리잖아. 비민촌. 이런 비민촌 사람들을 서울 밖에다가 좀 옮겨놔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성남시 당신은 광주시로 경기도 광주로 이주를 시키기로 이주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유성동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땅도 주고 일자리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주를 시켰어요. 철거민들이 많이 갑니다. 15만명이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철거민들이 이주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어요. 수도, 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서 판자집 짓고 살아요. 물 길어다 짓고 천막 짓고 살아요. 천막집 짓고 그래도 토지 분양을 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렸어. 그럼 나중에 토지 분양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분양가가 겁나게 비싸. 이거는 그냥 판자집, 천막집에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5만명 중에서 6만명이 들고 일어나요. 그게 바로 광주대단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급속한 경제발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는데 그에 걸맞는 이주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언제다? 박정희 때다. 1971년이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1972년부터 시작됩니다. 1,2차 경공업 위주였다면 3,4차는 중화공업 위주로 무겁게 갑니다. 석유파동이 있었는데 잘 극복하고 5일 달러 5일 기름 달러 잘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그 사진으로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런 사진도 나와요. 언제다? 1977년이니까 제가 태어난 해네요. 뭐야? 박정희 때다. 수출 100억 달러 100억 달러 달성 우리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게 포항제철소 1기 설비가 중공되었다. 1973년 음? 이거 좀 이상하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1968년에 포항제철 그거 삼공학국 때 아닙니까? 음? 맞습니다. 1968년에는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68년에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 73년에는 이 포항제철소의 모든 종합설비가 첫 번째로 중공된 게 바로 73년이라는 이야기에요. 1기 설비 2기 설비 3기 설비 이때를 계기로 기점을 해서 쭉쭉쭉 성장을 하죠. 포항제철이 여러분 이 당시에 포항제철은 그 뭐야 국영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영화가 되죠. 우리가 아는 포스코로 이름이 바뀌고 IMF 겪으면서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됩니다. 웃겨서 없이 그 뭐야 한국중공업이 지금 아마 두산중공업이 된 거고 또 대한 송유관 공사라고 해가지고 기름 파이프 송유관이 그거잖아 기름 운송하는 그 파이프 관련된 공기업도 민영화 돼가지고 지금 아마 SK이노베이션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1973년에 수항제철소 일기설비가 중공되었다. 언제? 박정희 사공화 폭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이거 아까 했고 1975년에 민방위가 만들어집니다. 민방위 이거 제가 그리고 빼먹었는데 68년에 68년에는 예비군이 이미 창설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 장기 독재에 저항했다.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제가 지금 쭉 얘기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했죠. 화면을 보시면 긴급조치 발동한 그림표 라고 해야되나 있습니다. 유신 탄압이 계속되어 반대운동도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긴급조치를 발동해서 많이들 잡혀가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반신물고대서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종교계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종교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님들이 나섭니다. 예전에 대모하다가 도망갈 때 교회나 성당으로 많이 도망을 갔죠. 왜? 종교시설에는 이제 함부로 못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아 인사들 하고 천주교 기독교 이런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야 배우 누구냐 문성근 문성근 배우의 아버지가 문육환 목사인데 문육환 목사가 작성한게 3.1 민주 구국선언이에요. 그게 발표가 됩니다. 선택지로 등장하니까 사료로도 나올 수 있겠죠. 유신 독재 장기 독재 긴급조치의 저항은 3.1 민주 구국선언이 있었다. 언제? 박정희 유신 시절에 1976년 그냥 3.1 민주 구국선언 유신에 반대한 운동이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1978년 그런데 아까 동재 잠깐 이야기할 때 석유파동 잘 넘기고 오일 달러 기름 달러 벌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이 두 번이 이제 1차 2차 두 번의 석유파동이 있었어요. 석유파동이 뭐냐면 설명을 하나 다 해줘야 돼. 저는 친절하니까요. 석유파동은 그냥 저기 중동지역 나라들이 석유값 원유값을 올려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 난리가 난 겁니다. 다들 뭐 석유를 기반으로 산업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니까 석유값을 막 그때 300% 400% 막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중동이들이.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1차 석유파동 1973년에는 잘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중동에다가 건설사업 진출해가지고 위기를 잘 넘깁니다. 그래서 5일 달러를 잘 벌어 오히려 5일 달러를 벌어들여요. 벌어들입니다. 근데 5년 뒤에 1978년 2차 파동 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기업들이 막 도산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라는 선택지가 등장을 해요. 언제? 박정희. 유신시절. 1978년에. 2차 석유파동이 있었다. 경제 불황이 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마지막으로도 해놨냐.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화면. 이 마지막 화면이 유신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화면입니다. 좀 전에 2차 석유파동 때문에 경제 불황이 왔다고 했죠. 경제 불황이 이어졌어요. 쭉 이어졌습니다. 2차 석유파동으로 기억들이 힘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YH 무역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예약하려고 하는 YH 무역회사 사건도 꼬꼬무에 나왔었습니다. 꼬꼬무 안 빼놓고 잘 즐겨보거든요. 아무튼 YH 무역회사도 가발회사였어요. 가발회사. 지금까지 잘 나갔지. 잘 나갔는데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수출도 잘하고. 여기에는 여직공 여공들이 많이 근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있었어요. 노조. 그리고 이제 석유파동 때문에 힘든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경영진하고 이야기 잘 해가지고 위기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8월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 여공들이 당장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 돈 붙여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폐업을 철회하라. 밀린 임금을 또 달라. 그렇게 농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노조의 요구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까 문을 열어달라. 임금이 밀렸으니까 월급 올려달라. 아 월급 올려달라. 밀린 임금을 달라. 월급 올려달라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죠? 당연히 회사가 들어주겠어? 그래서 이 여공들이 당시에 김영삼이 총재로 야당 총재로 있었는데 그 야당이 시민당입니다. 그 시민당이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여공들을 받아주고 시민당 당사에서 YH 무역 여공들이 시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정희 유신정권이 여기에다 경찰 변명을 투입시킵니다. 강제 진압을 하죠. 또 이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민당 총재 떠오르는 샛별 젊은 정치인 정말 이 세상을 바쁘고 싶어하고 민주화를 부짖던 야당 총재 김영삼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YH 무역 사건이 결국에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다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 선택지 그대로죠. 김영삼이 제명이 됩니다. 그랬더니 부산하고 마산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희망 김영삼 진짜 유진의 깊은 늪에서 희망을 보여주던 젊은 김영삼 총망받던 김영삼 그런데 제명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진짜 대규모 이런 시위가 부산하고 마산에서 벌어집니다. 그때가 1979년 10월이에요. 1979년 10월 부산대 학생들 시민들 이어가지고 마산 학생 시민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항상 하던거. 강제 진압을 시도해야지. 개업령 선포하고 특수여단 투입합니다. 탱크 투입하고 특정사들 실탄 장착해가지고 투입시켜요. 투입시킵니다. 영화 그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데 남산의 부장들 보셨나요. 이병헌 나오고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나오고 이병헌이 김재규 역할로 나오고 또 경호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차지철이 누가 갑자기 왔느냐 그 분이 어떤 배우가 하는데 찰지게 잘 왔으시더라고 근데 그 경호실장 차지철의 대사 중에서 캄보디아에서 300만명이 죽었는데 우리 어? 1,200만명 죽인다고 뭐 대죽했습니까? 제가 그냥 탱크로 싹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기 사용을 허락한 그 내용도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대사가 부망쟁을 두고 하는 이야기에요. 부산 마산 시민들 학생들 탱크로 싹 밀어버리겠다. 우리가 이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총을 쏘죠. 근데 불과 그 6개월 전 7개월 전 7개월 전인가 1979년 10월에 부산 마산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정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죠. 누가? 박정희가 죽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쏩니다. 탕탕탕 궁정동 안가에서 술 마시다가 박정희도 쏘고 체제철도 쏴버리고 그렇게 하죠. 유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허무하게 끝이 나죠. 박정희의 죽음. 1979년 10월 26일 그래서 12.6 사태 라고들 합니다. 유신이 끝났어. 유신이 끝났다. 민주주의 만세.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 박정희가 죽고 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안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놓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전두환. 오태우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전두환이 직책이 뭐였냐면 이 12.6 사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이 12.6 사태에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이었어요. 전두환이.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18년 동안 이어졌죠. 1961년 5.16 군사정본부터 해서 지금 1979년 12.6 사태까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오래 해먹은 사람이 사라졌어. 물론 안타까운 형태 죽음이라는 형태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 18년이란 긴 시간의 독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좋아라 했죠. 그런데 그런데 12.12 사태? 다시 군인들이 야 이거 5.16 쿠데타 대자뷰인가? 군인들이 왜 또? 그래서 그들을 전두환 노태우를 우리가 신군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로운 군부 세력이다. 이 얘기에요. 사람들 들고 일어납니다. 신군부는 퇴진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유신농법을 폐지하라. 이제부터 전두환을 내 들어갈 겁니다. 박정희는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전두환까지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목도 아프고 잠이 오네요.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오늘 좀 많이 잠겼죠. 볼륨을 좀 높이셔서 들으라고 진지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끝날 때 얘기하네. 아무튼 오늘은 제 4학공화국 유신시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전두환까지 보려고 했는데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또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묶어서 영상 하나 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개헌하고 통일 그리고 한 3개 정도 더 하면 현대사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현대사는 진짜 한 5개 정도 영상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잡소리가 끼워져서 정말 죄송하고 아무래도 또 기출문제도 해야죠.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